강호동 씨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씨. 좋아요 좋아요. 불나방이 불을 보며 무모하게 뛰어들듯이 저에게 무모하게 뛰어들어 온 우리 여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이틴 스타의 원조 조영필 선배님의 킬리만저러의 표범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킬리만저러의 표범! 하이틴. 말하지 말래. 표정 봐. 먹이를 찾아 삼키석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이 쓰근 고기만을 찾아다니. 삼키석이 하이에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웡! 표범을 보고 싶다. 엑스맨에 왔다가 솔로 돼서 갈 순 없잖아 커플 된 헌적일랑 남겨둬야지 아 Freel 아프십니까? 아니 강웅씨 뒤에 조금 더 해주시죠. 아쉽죠. 아쉽죠. 아쉬워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 진략이라는 거야. 이렇게. 네, 강워덕 씨였습니다 자, 이번엔 김기범 씨 주사편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전포고로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의 이름으로 그... 삼행시를 지금 다 두자 씨인데요 이행시를... 이행시 좋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채연 씨, 운 좀 띄워주십시오 채연 씨!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 채연 누나 어? 연 연... 연아는 어떠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연 씨? 연아는 어떠시냐고 직접적으로 야, 옆에 그... 야...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신진 씨의 표정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강호동 표정이 나와. 어떻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KCM 출사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boy! SIP THE JUICE I got enough to go around And the thought takes place uptown I grew up on the sidewalk While on street talking Then talk to hawk and yon I go to queen's to come to get the food for Brooklyn My fanny in Manhattan, they've never been talking Go uptown to the Bronx and bogey Alex Str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이성진씨가 추사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씨와의 아까 사건은 정말 아니에요. 저희는 다 잊었는데 또 지금 이성진씨가 끌어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성진씨 어쨌든 그 오해를 노래로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입니까? 노래 잘해요. 좋습니다. 자 드디어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이성진씨가 노래 잘해요. 저도 라이브로는 노래 오랜만에 들어가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HYMING 아 지금 세 분은 다른 분 보고 계셨고 다 안 들으셨어요 유일하게 지금 바다씨가 노래에 흠뻑 빠졌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이상렬씨 자 이 고급의 끝을 한번 보여주셔야죠 아 제 마음이 마음을 담아 가지고요 저 노래 가사에도 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노래로서 제 마음을 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샌드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연씨 아 아 네가 피해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여지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띵킹은 하겠지만 당신이 나를 검은한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두급 사랑이야 태평양!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오늘 달려갈 거야 영원히 달려갈 거야 태평양!! 태평양!!! 괜찮아ius요? 저 형 근데 괜찮은데요? 태평양 괜찮아요? 일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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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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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야! 일단 아아 잠깐 됐어요 괜찮은 거에요? 제사의 세계 방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십니까 아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자분들의 매력 발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 이어서 우리 여자분들 채연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 음 음 음 음 저거 피웠어 와 와 와 이야 어 아 전 이 녀석도 얘기해 주는데 이 녀석의 자린 한 명은 롯데이트 오는 거 이렇게요? 진짜 manip기만 타라 귀엽지... 더우 компьют 레스토랑 더우íb 와아! 정말 잘 다뤄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지 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지 씨 음악 주세요! 자 우리 신지 씨 결국 심지 씨 마지막에 기상련 씨와 추다가 약간 실망한 듯 이번엔 우리 최나 씨의 무대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 씨! 한 번 더! 오우, 남자친구의 한 번 더! 오우, 오우,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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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워우! 워우! 이리 용기가 없을까 모르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희냐는 마음 바람 속에만 열리 야 최일아 씨 박수 한 번 주세요 맨 먼저 강호동 씨부터 게임을 하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동 씨 하나 둘 셋 과연 호동이는 누굴 선택할 것인지 나의 사랑 신지 자 신지 씨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성숙도 이런 시니까 맨기 신지 씨의 맘에 입만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엔 기범 씨 자 하나 둘 셋 최연 씨 최연 씨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저 지금 힘들어요 자 KCM 자 그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연 씨 최연 씨 최연 씨요 까오동 씨는 지금 나머지 두 사람은 제가 해볼만 합니다 자 이성진 씨도 이제 어느덧 해볼만한 분으로 포함이 됐군요 아주 만만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최연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이성진 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씨 자 하나 둘 셋 최연아 씨 최연아 씨 됐습니다 아 그냥 죄송하다고 했는데 뭐 되려다 그래요 저도 아니에요 자 바다 씨 결국 네가 가봐야 어딜 가느냐는 표정으로 자 최연아 씨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상렬 오빠 지사철 씨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커플이 끝납니다 올려 좋아해요 좋아요 해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